안녕하세요. 1월 6일 오후 5시 예보가 알고싶다 우진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유성 영상을 조금 보면요. 저 중국 남부 내륙에 강한 체력을 갖춘 저기압이 하나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 영역을 따라서 이와 같이 다량의 구름대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산둥반도 남쪽으로는 또 한 차례 자그마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와 같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들이 현재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실제 발달한 비구름대들은 이와 같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은 좀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남서쪽 해상으로부터는 저기압이 유출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도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오늘 밤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퇴근길에 우산을 꼭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으로는 이 지표면이 어느 결빈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합천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꼭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는 이 도로 교통에 혼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서행을 하시면서 이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일 아침에 나가 있는 최저기온 경향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주로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지만 이 지역에서도 영도 부근에 머무는 곳들 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강원도 쪽과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 지금 그런 지역들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위치하시는 분들은 꼭 아침 출근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모레까지는 이러한 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이 될 건데요. 앞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남부 내륙에 있던 이 저기압의 본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를 한 번 더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한 가지 주의한 점은 지금 모레 쪽에 우리나라 쪽 전국 곳곳에 다 비가 예보가 되고 강원 영동만 지금 많은 눈이 쌓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저기압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 저기압 후면으로 저기압 후면으로 이와 같이 찬 공기들이 강하게 끌려 내려오는 형태들이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 즉 서울 수도권 지방을 비롯한 이 경기도 쪽에도 일부 눈이 지금 예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예보가 수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내일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였습니다.